하... 왜 이래요? 어? 손 아프다는 사람이 손만 멀쩡하네? 아파 많이 아프다고 이, 이것 좀... 왜 너만 다르게 보이는 걸까?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데요? 너 외관 남자 방에 오래 있는 거 아니다? 어, 어? 가, 가! 하여튼 이상한 사람이야 하... 한글자막 by 박진희 이제 곧 만나겠다 오빠 형 손은 쪼까 없지요 나가 성땜씨 살았당께요 참말로 고맙소 지가 이 은혜는 한중에 꼭 가불라요 지가 이 은혜는 한숨을 잘 먹어요 고맙소 고맙소 손에 드는 제 상자 하늘을 먹기 하늘을 먹기 하늘을 먹기 하늘을 먹기